아, 노고로고 아, 어떡해 저거 밥도 들어있는데? 오마이, 영롱해봐 치즈가 진짜 미쳤다 남면으로 가도하는 맛이죠 노래만, 노래, 측면, 춤 가수 김희정이라 반갑습니다 생각에 돌려라 돌리고, 돌리고 아! 만만 참내어, 희재 씨 오, 정말 대단한 거니까 쭉쭉, 오! 오우! 우와, 치즈치기, 치즈치기 내 치즈 가져간 거 같은데 아니, 아까 닭 3, 4마리 먹는다며 빨리, 빨리, 오우! 아! 우와! 쏜다운, 쏜다운, 쏜다운 아니, 너무 자주 시키는 거 아니야? 아니, 너무 많이 드시니까 가만히 집어서 최대한 많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! 또, 고맙습니다!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